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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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회색바지 와..야.. 야 그거 고무줄 바지야 그걸 왜 땡겨 이 변태다 아 나 진짜 아주 그냥 뒤에 잡아 친구 바지 잡지 말고 남학생아 V 한번만 더 돌아갈때 하면 그냥 너 내려줄거야 미안한데 다른 로딩은 없는데 여긴 강태라는게 있어 아저씨가 이게 설명하는데도 아저씨도 지친다 이제 뒤에 꼭 잡아 마지막 경보다 아..이 회색바지 진짜 둘 다 말 진짜 더럽게 안 듣겠어 야 맞짱 끄지마 둘이 책을 믿으면 야 누가 봐도 야 그 아저씨 다리는 우리 아버님 아는애에요? 우리 아버님 아는애에요? 모르는 애죠 이게 큰일날라고 그 아버지 허벅지를 니가 왜 만지고 옆에 나둠도 있는데 그 아버님 옆에 오지말라고 지금 너한테 겨드랑이 냄새 풍기는거 보여 안보여 지금 어? 아들 아빠 바칠 땡 아빠 그거 고무줄 바치라고 아이고 야 이 아버님 허벅지 보니까야 소신적에 운동 좀 하셨겠다 야 넘어가서 이쪽에 우리 큰형님 큰노님들 딱 보니까 부부가 많네요 진정한 부부는 절대 와이프를 챙기지 않습니다 딱 가족이니까요 어? 여기 회색바지 형님은 그래도 예의상 여보 시방 나 신발 샀어 여기 맨 끝에 안경쓰는 너님은 혼자 타신거에요? 진짜 새해 첫날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거 혼자 타신 나이 지나셨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혼자 오신건 아니시죠? 네 가족들이랑 같이 오신거죠? 아 무서워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 그 옆에 야무잔바 아가씨 아가씨에요? 그 옆에 좀 어머님 족족하니까 좀 말상근도 좀 해드리고 그래 알았지? 그 옆에 안경 남자친구? 그럼 친구라고? 둘이 왔어? 둘이 와서 지금 티팡 타면서 둘이 친구라고? 그걸 아저씨 보고 믿으라고? 장난아 너네 둘이 언젠가는 사귄다에 내 왼손 팔먹아주는 건다 여기 마스크 쓴 아빠 옆에 언니랑 커플이신거죠? 아 부부예요? 아 그래서 안 갈라주시는구나 언니뜨기 힘들어 아 그러게 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기 좀 아 나 진짜 저 회색바지 주면 야 이 친구를 또 어머매치기를 하겠다 싸우지 말라고 믿겄더라 싸울거면 체육관을 가든가 뒤에 좀 잡으라고 싸우지 말고 야 너네 자리 바꾸지마 니가 그 옆에 앉으니까 옆에 아버님 쫄았잖아 지금 지금 겨드랑이로 방어하고 지금 가다하고 계신 거에요 배앞에 지금 너한테 업어치기 당할까봐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나 아버지가 되게 멋쟁이시다 어 귀여워 나 이 표정까지 어 귀여워 지금 저다리가 빠지는거야 지금? 어 귀여워 너네 둘은 인천 애들이지? 너 회색바지 아니야? 그럼 파주? 어 멀리서도 더럽게 멀리서 안 돼 야 멀리 파주에서 월링도까지 몰아가고 갔다고 북한 가서 놀지 그 서팔선 들어가면 구경할 거 많을텐데 그 서팔선 들어가면 그 서팔선 들어가면 그 서팔선 들어가면 아 나 저 파주 뭔지 애들 저거 야 야 이거 뭐야 나이키야? 하하하하 아 나 또 어디서 유튜브를 본거 야 그 아버지 허벅지 만지지 말라고 허벅지 만지지 말라고 허벅지 만지지 말라고 허벅지 만지지 말라고 아 이쪽이나 되게 우리 사모님 좀 잡아주세요 저 깜장잠바에 깜장바지 사모님 얼굴 봐봐요 아니 그 호미거리 그만하시고 사장님 손 좀 쓰세요 손 왼손을 살짝 놔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아 싫어요? 하하하하 이게 진정한 부분이죠 야 여기 야구잠바요 파는거 보니까 얘들 보이시네 이 옆에 어머니 심심하신지 좀 한 번씩 좀 여쭤보고 어? 야 그래도 요 맨 끝에 요기 여학생 세명 너네가 좀 상태가 좋은거 같으니까 너네 집 튀길게 전에 파주 애들은 상태가 너무 안좋아 어? 아니 셋 다 너무 말랐다 야 아우 이럴 돈으로 밥을 먹어라 이나 어 저 또 섹시해 보이려고 머리 넘기는거 무슨 소리야? 너네 몇학년이야 너네 몇학년이야? 어? 몇살? 이제 중1 아니 지금 현재 6학년이야? 아니 초딩이야 지금? 아우 요즘에 초딩애들이 저렇게 애들이 피시컬이 좋으니 이게 초딩인지 중등인지 학부형인지 아우 우리 사모님 불쌍해 여태 좀 아저씨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님도 지금 저 바닥에 다리 안나서 간신히 까치말로 못하고 계신대 저 사장님 쳐다도 안보는거 봐요 저 먼새 안보는거 아우 진짜 우리 사모님 불쌍해요 아우 진짜 아우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저렇게 이쁘신데 결혼 몇년차세요? 10년이요? 그럼 쳐다도 안볼만하잖아 하하하하하 야 10년차인데 놀이기구 같이 타셨으면 사장님은 할걸 다 하신거에요 지금 아우 나 진짜 여기 안튀기고 싶은데 진짜 아 지금 뭐 바지 좀 놔줘 아 그 아버님 자꾸 건들지말라 야 너 그 아버님한테 지금 새해 줄 수 있는건 전자발찌 밖에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기로 가지말라 야 야 야 말려 야 저리 통통아 네가 좀 말려 그래 진짜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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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 일로와 그냥 너 보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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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지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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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거기로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너 거기가면 어머님한테 농담당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아주지말라 어머님 내버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그냥 냅둬요 옷 찢어져요 의어어어어어어어 어우 야 너 떨어지면 안돼 털까지 여기 우리 로브발란스랑 그 옆에 자리꼬고 있는 언니랑은 친구에요? 누가 언니에요? 자촌, 누가 언니에요? 아태쪽이 반, 두 분 다 아름다와 여식이에요 그럼 뭐해요 남자 같냐 오 제대로 부르어 오 개무서워 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언니가 째려봐 알았어 마지막은 우리 사촌자매 흐흐흐흐흐흐 이 아가씨가 째려봐? 그럼 난 더 세게 그래봐 이 썩이 썩은 다 손님이 왕인 줄 알지 일로와 여긴 내가 왕이야 아아 나 저 파주소녀 진짜 미치겠네 쟤들 진짜 야 졸리면 집에 가 자꾸 머리 때리지 말고 다리 갖고 아버지 아아 나 진짜 쟤 미치겠네 진짜 마지막 아빠와 아들 옆에 우리 사촌자매 유아 내가 여기 아들 때문에 살살했는데 야 그러지 말고 아들 너 잠깐만 저 밑으로 잠깐 저기 내려가 있어 저 혼자 타신 어머님 옆에 잠깐만 어 어 거기로 가 있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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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새엄마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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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아유 아버지 우리 집어를 덮치면 어떻게 해요 아들아 시ен 아들, 엄마도 같이 왔어? 아, 엄마 같이 왔어? 아빠가, 아저씨가 아빠 엄마한테 혼나게 만들어 줄게, 알았지? 저 옆에 누나를 아빠 옆에다 딱 붙여버려야겠다. 내려와 이 사촌자매, 아버지 옆으로 와. 아버지 옆으로 내려와 빨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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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라고 또 우리 사장님, 사모님 또 불붙으셨잖아 또. 이 영감이 내가 이렇게 비싼 바지를 사줬는데. 아이고, 마누라 왜 이리 챙피한 거야. 아이고, 우리 사장님 멋있으시다. 우리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야, 그 옆에 사장님은 죽어도 저 바리상은 안 나가. 마누라 나 신발 샀다고 한번 봐줘, 나이 키워. 아이고, 야 거기 가니까 아빠보다 야, 그 아줌마가 더 잘 잡아주지. 너 오늘부터 거기 패밀리 해라, 알았지? 그 어머님의 동료가 되어라. 요쪽에 우리 아버님하고 따님도. 우리 아버지. 야, 딸 좀 잡아줘. 21살이면 아빠 잡아줄 수 있잖아. 딸. 이거 봐, 아버지. 당신 키우냐고 이제 이렇게 힘이 없으시다며. 자,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요쪽에 우리 파마머리 아버님이 저 파주에들 때문에 제일 고생하셨어요. 아우, 나 저놈은 발을 진짜 아니 그냥.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리실 때 반대쪽이에요. 여기 핸드폰 치우세요.